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시공장수TV입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여름에도요. 에어컨 타놓고 선풍기 펴놓고 주무시다 보면 목을 잘 관리하고 주무세요. 아니면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오늘의 김포 대명항의 해산물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보시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아래에 빨간 글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여기 대명항 수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한번 함께 가시죠? 네. 가시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명항에도 개가 없으니까 한 마리 2만 5천 원이예요. 이야 해삼이 크다. 이 해삼은 어떻게 해요? 한 마리 2만 5천 원이에요. 아 한 마리 2만 5천 원이예요. 아 한 마리 2만 5천 원이예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다크하지. 아 한 마리 2만 5천 원이예요. 이거는 요리가 얼마예요? 3kg 2만 원. 3kg 2만 원. 여기도 물건이 없습니다. 대명항도. 가끔. 거목이라 그런가? 거목이라서 물건이 없습니다. 아 이제 살이 없네. 없어. 응. 여름이 더 있어. 여기도 있어. 그래야 사세요. 키로에 1만 원이예요. 이 큰 거는요? 1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 2만 원. 요거 큰 거는 뭐 하나? 그래야 사세요. 병어가 키로에 2만 원. 그래요? 너무 이쁘다. 신발 벗어주고 가. 내장아랑 바꿔주고 가. 요거는 키로에. 4만 원. 4만 원. 5만 원짜리인데 4만 원. 와. 여는 개가 아직도 많네. 암깨는 얼마예요? 2만 5천 원. 암깨는 2만 5천 원. 아. 암깨는 2만 5천 원. 저 간판이 어디갔지요? 요거는. 숫게는 1만 원. 요거 보둥이. 요거 옆상 간건데. 키로에 1만 원인가봐. 응. 키로에 1만 원인가봐. 요거는 얼마예요? 1만 원. 이것도 키로에 1만 원. 키로에. 응. 아. 여긴 몽상 요래갖고. 매운탕 끓이고. 5천 원. 요거는 1만 원. . 황쓰고가. 황쓰고가 키로에 1만 원. 왠πο요. 밴뎅이도. 밴뎅이도 키로에 1만 원. 와. 요거는 한 접시에 1만 원씩. 요 큰 거는 한 접시에 2만 원. 농어에도 4만 원. 암깬이도 3만 원. 이거 몽땅 2만원 선생님 드리봐요 이 꽃게는 얼마에요? 만원 2만 5천원 암꽤는 2만 5천원 남자는? 만원 병어 살 때 병어 했다 드릴게요 병어는 얼마에요? 3만 5천원 3만원 아 키로에 3만 5천원 3만원 이거는 몽땅 2만원 몽땅 1만원 저기가 몽땅 현금값 3만원 이거는 5만원 이것도 3만원 이거는 2만원 몽땅 1만원 식게 암꽤 암꽤는 얼마에요? 암꽤는 얼마에요? 암꽤는 얼마에요? 암꽤는 얼마에요? 아 키로에 2만원 아 키로에 2만원 잘 먹여 아 인터넷만 다 찍었어요 사진이 아아아아 유튜브 안녕하세요 자 이 뼈만 이거 어떡하나 아 암꽤는 얼마에요? 이건 얼마에요? 1만원이에요 3키로에 2만원 아 3키로에 2만원 4키로에 2만원 낙추 2만원 낙추 2마리 1만원 그걸 얼마씩 1만원 3키로에 2만원 아 이거는 2만원 저는 1... 2부에서 1만원 3키로에 3만원 2티 3키로ể worden 상용스라우먼 2키로 dalam 쇼핑 15,000원 이거 몽땅 10,000원 암깨는 얼마예요? 3만원인데 25,000원에 드릴게요 여기 알베개 알베개가 25,000원 지금 세일에 드릴게요 얘는 1kg에 3kg에 2만원 가져가세요 이거 남았어요 3kg에 2만원 매운탕 영역에 한 바구니 몽땅 5,000원씩 단재미가 이거는 몽땅 10,000원 단재미가 이거는 몽땅 10,000원 단재미가 이거는 몽땅 10,000원 깨는 1kg에 1만원 암깨는 얼마예요? 암깨는 1만원 암깨는 1만원 여기는 내가 좀 있네 이거는 한 바구니 10,000원씩 이거는 한 바구니 10,000원씩 깔치가 여기 몽땅 10,000원씩 깔치가 여기 몽땅 10,000원씩 뭐 어때요 아니면 뭣달치가 킬로에 5만원 걹치가 킬로에 5만원 암깨 전혀가 1,000원씩 킬로에 5,000원씩 안에 시장이 잘 안돌아가니까 바깥에도 뭐가 없네요 바깥에 많았었는데 뭐가 없다 네 보시다시피 오늘 김포 대명항에 우리가 수산물을 알아보고 가봤더니 지금 꽃게가 별로 없으니까 시장의 땅들이 귀엽네요 새우 안 나오고 꽃게 안 나오는데 그 대신에 깔치도 있고 병어도 있고 여기는 냉동꽃게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냉동꽃게가 엄청 쌉니다 사다가 뭐를 해 드시냐면 간장게장, 양념게장 이런거 쪼 드셔도 괜찮더라구요 사가지고 네 오늘의 대명항 수산물 시세를 장수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